이디몬, 그지? 아빠 부르면 달려오는 게 맞지? 어, 어. 왜 강태를 싫어할까, 태문이는? 봐봐, 또 갈라 그래. 봐봐, 그냥 가. 태문아, 널 위해서 수풀에도 계란 천 번을 지었었어, 나.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네. 맨날 미러우면 아빠가 시켜줬는데. 너가 너무 싫은가 봐. 왜, 나 좀 싫어하나 봐. 왜? 근데 나한테 오줌을 맨날 싸지? 싫어서 싸는 건가? 그치? 진짜? 싫어서 그런 사람인가? 어, 싫으니까 이 오물 덩어리야 이러면서 싸는 거 아니야? 봐봐, 품바한테 이렇게 애정이 다른데? 차라리 아빠를 그렇게 좀 물어줘. 응, 어머, 어머. 내 손 갖고 안 놔줘. 어머, 어떡해. 품바랑만 있겠대. 어떡해. 근데 실제 품바는... 네가 내가 딱 보니까 왠 줄 알겠어. 왜? 애들을 그냥 귀찮게 하네. 내가? 어. 아니야. 지금 귀찮게 하잖아. 누가 좋다고 그러고 있어. 간식이 돈다. 내가 다 주는데. 품바 포장도 주면 별로 안 돼.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쩌지? 어, 싫어. 하지마. 어, 싫어. 네가 되게 나쁜 짓을 하네, 이강태. 왕따의 분위기를 조성하네. 아니, 괴롭히잖아. 너 나가, 우리 집에서. 이거 문제다. 내가. 왜 애기들한테 왕따 조성을 해. 아니야, 너무 괴롭히잖아. 뭐 괴롭혀? 근데 품바도 참 못된 게 뭔지 알아? 지 피곤하면 하나도 안 벌어진다. 맞아. 지 재밌을 때는. 지 재밌을 때는 같이 치고 없고, 작년 치면서. 어? 야, 지금 방금 티무니가 품바 붕알 물었어. 진짜? 티무나, 아빠랑 놀자. 그래, 아빠랑 좀 놀아줘, 티무나. 응, 응, 응. 그렇게 좋아? 간다. 안녕. 안녕. 그렇게 좋아? 아니야, 그렇게 좋아? 뭐라고? 그렇게 좋아? 정신 차려. 안녕.